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으러 주의 보혈 샬롬 원터치 기도의 서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백매장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며칠 전 백매장 말기로 인하여 눈에 실명의 위기까지 임한 지사님께서 전화 요청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질병을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양쪽 눈에 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이 맑아지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백매장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고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기신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요 눈에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낙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위로하시고 또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또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까지 언급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믿음으로 양쪽 눈에 손을 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이 질병에서 이 백매장의 질병에서 아버지요 완전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요다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 손을 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주지요다 머리에서 발 끝까지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들어간다 예수의 피가 들어간다 양쪽 손에 예수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하사 양쪽 눈에 예수의 보혈로 완전하게 덮어주시하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완전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백매장은 떠나갈지요다 모든 백매장은 떠나갈지요다 시신경을 아버지의 악하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망가뜨리는 더럽고 추악한 질병들은 떠나갈지요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요다 백매장의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 백매장의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요다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요다 지금 즉시 떠나갈지요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충만하게 임할지요다 예수의 보혈이 양쪽 눈에 양쪽 눈에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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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질지요다 오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양쪽 손에 성료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모든 질병들과 악한 영들이 소매되어지는 역사가 있겨요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소매될지요다 성령의 불로 소매될지요다 성령의 불로 백래장의 모든 질병들은 소매될지요다 손상된 신경도 살아날지요다 손상된 신경도 살아날지요다 살아날지요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질병들 모든 악한 영들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요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요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요다 떠나갈지요다 성령의 불로 더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염려 근심 걱정까지도 아버지의 모든 악한 질병까지도 하나님 소매될지요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에 지어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마에 지어다 주님 이 시간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아버지 평강 이마에 지어다 그 질병에서 악한 모든 질병에서 백내장의 질병에서 자익혀되었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모든 죄악에서 자익혀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을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고통 때문에 염려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여 간증하며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백내장의 질병에서 완전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자익케 되어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며 특별히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문자나 전화 요청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화 요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완수를 통해서 여러 하나님께서 약물을 통해서 반응이 없던 분들에게도 약물을 통해서 반응이 있어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찰롬 잊지 않고 아멘